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 결혼식장에서 정결 예법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물을 가지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오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포도주로 발효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생겼음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의 삶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발효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발효 속도가 드리고 느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오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빛깔 좋고 가장 값비싼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에게 있음을 감사하오며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저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 뉴스를 들으면서 일본에 방문을 온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손님으로 일본 방문을 하면서 대단히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얘기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일본이 중국과 한국하고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는 2차 대전 때 벌써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다 끝났다 그렇게 강변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서로 반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도 남한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얘기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빨리 미래를 바라보고 가자 미국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상처가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그 피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잊으라고 얘기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피가 흘렀고 너무도 많은 상처가 이 땅에 이 민족의 가슴에 흘렀던 사건이고 중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압니다 2차 대전 때 중국이 일본에 당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큰 피해자지만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큰 피해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메르켈 도겸 총리가 일본의 손님으로 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 빌고 또 빌어야 한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말을 손님으로 가서 그것도 일본 같은 강력한 국가 일본이 지금 전 세계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와 외교를 하기 위해서 와서 일본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해서 독일 국익의 이익도 별로 되지 않을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메르켈 총리를 잘 모르면서 좀 성급하게 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 유한복음 2장의 성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르켈 총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전혀 자교를 조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토리 하나는 압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분단국이 됐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물론 분단국이었습니다만 1945년부터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동독에서 공산시야에 살기 싫어서 자유서독으로 빠져나온 사람의 숫자가 무려 49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1.4 후퇴 때 6.25 전쟁 중에 빠져나온 사람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고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한국당까지 최근에 와 있고 중국으로 빠져나간 탈북 이주민들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1954년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고 동독서독이 나뉘어졌는데 한 9년이 지난 1954년에 동독은 완전히 공산국가로 세워져 있고 서독은 자유서독이 돼 있는데 28살 된 한 젊은 목사가 자기 부인과 3개월 된 딸을 데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동독서독은 우리 남북한처럼 이렇게 굳어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좀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49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동독 거기서는 못 살겠다 그러고 서독으로 빠져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일찍이 1954년에 3개월 된 어린 딸을 안고 신학 공부를 마친 호러스터 카스너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영어 교사인 자기 부인하고 새 식구가 동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을 산 겁니다 거기에서 공산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평생 살았는데 그때 그 3개월 된 어린 딸이 바로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상주의자 치고도 보통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컨대 남한에 살고 있는 목사가 북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가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서 바로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거나 하지 정상적인 목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있던 목사가 동독과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동독의 교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동독이 무너질 때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갔던 젊은 목사 부부의 딸 앙겔라 메르켈 이 메르켈은 이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던 성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 저분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한복음 2장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할 때 주로 기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기적으로 번역합니다 더물게 신호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로 신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첫 번째 뜻인 기적과 두 번째 뜻인 신호를 결합해서 표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건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신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호가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신호 많이 봤죠 제일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신호는 교통신호입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본 신호 중에서 가랑하고 써놓은 거 봤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지만 어제 거질만 해도 요건체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가라 없습니다 빨간불이 켜질 때 서라 없습니다 그냥 불만 켜집니다 신호만 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라 여러분 이게 신호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신 다음에 약 한 30세쯤 돼서 3년에 새로운 사육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육을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기적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이 기록된 순서로 보면 이 기적이 첫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첫 표적, 이 기적을 지금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신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의 메시지는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을 6절에 보면 결례용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집 입구에는 항상 정결예법을 행하기 위한 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현관 입구에서 가령 시체를 만졌다 혹은 뭐를 보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예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기도 하고 몸에 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욕도 해야 되고 물론 목욕 경우에는 현관 입구에서는 못하겠죠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결예법을 더 만들고 더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쉐키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백 가지 예법들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따라서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면 이 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 물은 허드렛 물입니다 식수가 아닙니다 이 물은 현관 입구에 있고 뚜껑을 내서 덮어놓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신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신 물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 먼지가 잃지 않는 곳 뚜껑을 잘 해서 덮어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빴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으면 그저 음식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 문화에서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가족들이 그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 마을에 살면서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사촌, 6촌, 8촌, 10촌, 12촌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친척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휴가 없었습니다 요즘 문화로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휴가가 언젠가 아니까 누구 집에 잔치 있는 날입니다 뭐 7촌이든지 9촌이든지 아니면 12촌이든지 누군가의 집에 잔치가 있으면 다 한 일주일씩 일을 멈추고 같이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 사람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도 해주고 그런데 포도주가 준비된 게 부족하다 이건 그 당시 유대인 문화로 표현하면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잔치에서 여흥에서 그 중요한 포도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처럼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하는데 그 흥을 다 깬단 말이냐 이건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들었다는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하고 그 집 안주인하고 친자매가 아니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멀은 나이다 뭐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건방지게 여자여라고 얘기했나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번역을 좀 더 어역을 한다면 그냥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낮추어서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아니 먹는 사람 찝찝하게 왜 해필이면 그 현관 입구에 있는 거물을 씁니까 안쪽에 있는 식수를 가지고 좀 만들려고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정결예법을 위해서 준비된 허드렛물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유일한 포도주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이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빚으신 포도주인데 그게 어떤 농부에 솜씨만 못했겠습니까 아주 향기롭고 값비싼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정언자들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 중에서 다들 좋은 포도주다 그랬는데 특히 이 잔치의 주관자까지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포도주 간별사 자격을 받아도 받을 만큼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포도주 맛을 보았던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계속해서 내놓을 수가 있냐 그렇게 말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허드렛 물과 같은 존재인 인간들을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기가 네 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주로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편집하면서 마태를 제일 먼저 갖다 놓았는데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별칭으로 부를 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마태복음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백수의 왕 라이온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파도가 잔잔해진다든지 귀신이 물러간다든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채찍을 맞으면서 주인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해서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인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배가 고프다? 뭐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모습은 하늘로 빛더 있는 독수리 같은 존재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온 한 인간을 놓고 이 인간이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엄청난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풀어놓으면서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시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 비천하기 이럴 데 없고 불행하기 이럴 데 없는 한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흐드렛 물과 같은 인간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게 지금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건사한 인생 저는 사실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 그러면 별로 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아주 좋은 포도주다 그러나 또 맛이 보면 별 맛이 없어요 저는 포도주 가지고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인생 그러면 잘 그림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 같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한국 사람도 나이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아주 맛있게 끓여 놓은 된장찌개를 꽃게탕 같은 꽃게를 집어넣어서 잘 끓여 놓은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를 된장국을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넣을 때 그 기가 막힌 맛 깊은 맛 어릴 때부터 먹어봤던 맛 저는 향기로운 포도주 그럴 때 주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바꾸어서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아주 맛있는 것 아주 건사한 것 아주 향기로운 것 뭐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건사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출세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안정된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기쁨도 느리고 수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와이면 건사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반쪽 진리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돈을 그렇게 벌어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뜨겁게 연애를 하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출근하는 남편 뒷꼭대기에 대고 너 오늘 그냥 차에 확 바쳐가지고 전쟁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 한 교인이 했던 말입니다 자기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얘기하면서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의 결혼이었습니다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엄청난 부자들이었고 아주 외모도 두 부부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결혼 생활은 뜨겁게 연애를 몇 년 동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6개월 만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이런 저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왜 인간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흐드렛 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가 흐드렛 물은 한 번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시궁창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궁창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맨 첫 번째 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설명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탐식죄가 아닙니다 절도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먼저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예했고 먼저 하와가 그리고 이어서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열매를 따먹었던 겁니다 그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모든 것의 기초인 범죄 혹은 기본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논문을 읽어봐야 알 수가 있고 무슨 신학 서적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결정해 주시고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정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거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먹을지 내가 뭘 안 먹을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 상처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열등감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결국 하나님은 왕좌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내가 그 왕좌에 있는 것 같았는데 엉뚱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이 죽음을 항상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뭔지 잘 압니다 영적 죽음을 잘 모릅니다 아담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결정권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도 아니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걸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만나는 그 자리가 영원한 죽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만큼 가져도 배울 만큼 배워도 심지어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곧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것은 지옥이 아니고 낙원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 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성경은 그 과정이 어떤지를 장세기 3장부터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심지어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잔혹한 하나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의 비참함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참혹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좀 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아는 친구는 이거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지 않다 말했던 얘기인데 내 친구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부부간에 너무 검술도 좋고 아이들도 너무 잘 양육을 했고 어디 가나 칭찬받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웬만한 집사보다 낫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슴을 열고 우리가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부부간에 검술이 좋은 사람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결혼생활이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성격이 어떻다 그러고 돈이 어떻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대속적인 죽음 이걸 우리가 받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게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내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선포를 빌리포 가이사라에 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우리의 목장이 교회고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엄부의 권세도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부의 권세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회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요 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마치 포도주가 발효하는 것처럼 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담가 놓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숙성된 맛이 납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포도주를 어머니가 가끔씩 담그셨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반주를 한 잔씩 하는 걸 아주 좋아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포도를 넣고 아주 달콤한 것도 넣고 무엇도 넣고 해서 뚜껑을 닫아서 그걸 이렇게 밀봉을 해서 집에 다 두셨는데 가끔씩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집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다들 참 가난했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는데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하면서부터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다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집에 와서 먹을 게 없으면 가끔씩 살짝 우리 엄마가 밀봉해 놓은 포도주를 한 번씩 뚜껑을 열고 그걸 조금 먹고 많이 먹으면 표가 나서 안 되니까 조금만 먹고 그걸 다시 닫고 뚜껑을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접합을 해놓는데 귀신같이 하십니다 그걸 내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말소에 가서 면도를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꼬마가 면도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손틀 조금 있는 것뿐인데 내가 이거 하는 게 귀찮아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면도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는데 너 면도 안 하면 엄마한테 내가 혼나 아니 이 엄마가 뭘 그걸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 아저씨가 제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자기도 해주기 귀찮기도 하고 네가 원하니까 그러라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걸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너 왜 면도 안 했냐 이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면 거의 보이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그게 안 보이는데 엄마는 그걸 귀신같이 보더라고요 그런 기억과 함께 우리 집에 있던 포도주 생각이 날랍니다 먹어보면 맛이 없습니다 텁텁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맛이 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한 몇 번 꺼내 먹어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맛이 나는 게 포도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조금씩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건 좀 극복을 했다 싶은데 뭐 또 다른 문제는 또 여전히 문제가 되나 이런 실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죽는 날까지 다가올 겁니다 죽어봐야 알겠지만 죽을 때 뭐가 제일 겁날까 제가 많은 분들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경이로운지 정말 천사같은 얼굴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 계속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10대에게는 10대의 싸움이 있고 20대에게는 20대의 싸움이 있고 제가 중학교 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김일성 대학을 다니다가 북한에 실어서 내려왔다 아주 똑똑한 아저씨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소문이 났던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가끔씩 저한테 과외의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해 준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뭔가 하니까 너 처음 구구샘 외일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너 처음 구구샘 외일 때 참 힘들었지 힘들고 말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구구샘을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좀 잘 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구구샘을 처음 시작하는 꼬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되는데 잠이 들었는데 흔들어 깨워도 칠칠하면 49가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는 4 이것도 잘 안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외워서 자다가 뻘떡 일어났어도 그걸 답을 한단 말인가 그 공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남아있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공포감이 좀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잘 못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구샘이 힘들어? 전혀 힘 안 들죠 지금은 네가 중학교 1학년으로서 뭐가 힘드냐 I'm a boy, you are a girl 그게 힘듭니다 그건 이제 막 시작할 때거든요 너 중2가 돼서 중학교 1학년 책을 보면 너무너무 쉬울 거다 이거 넘어서야 하는 벽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네가 조금만 실험하면 이게 그렇게 높은 벽이 아니다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그 아저씨는 예수 믿는 아저씨 아닙니다 평생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벽들을 우리가 하나 넘어서고 또 하나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처럼 그걸 표현을 좀 바꾸며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숙성되어 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도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자꾸 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도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길을 걸어가면 결국 우리 삶은 고만하고 말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작아도 요만큼의 삶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비참하게 이를 때 없는 그게 바로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지 못한 흐드렛 물이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바로 저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저분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 또한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구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런 향기로운 삶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회계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수고하고 애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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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